오늘은 힐러 빌드에 대해서 알아볼텐데 빌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메모장을 키고서 이야기를 할게요 힐러 빌드 힐러 빌드도 힐러에 영향을 주는 효과를 봐야겠죠 힐링에 영향을 주는 효과는 하나밖에 없어요 스킬 회복 스킬 회복만 챙겨주시면 일단은 완성이 되요 그리고 힐러 빌드에서 가장 메타가 되는 기어세트는 미래계획이라는 기어세트입니다 철마에서만 드랍이 됐던 미래계획이지만 현재는 거기 어디야 카운트다운에서도 나오고 필드에서 나오죠 카운트다운이나 필드 드랍도 되고 철마에서도 드랍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계획을 사용해 주시는게 좋구요 그럼 이제 어떻게 빌드를 짤 것인가 빌드 구성은 이제 첫번째가 미래계획 4세트 사용하는데 요즘 메타는 미래 조끼를 착용하는게 좋아요 미래계획 자체는 방어도가 최대일때 아군의 종합무기 및 스킬 데미지 15%만큼 증가시키구요 그래서 방어도가 최대일때 데미지 10% 증가가 있죠 아 15%군요 15% 증가 그리고 본인 또는 아군 회복시 5미터 내 아군 자동 회복이 되죠 이게 이제 회복량은 60%군요 60% 회복 요게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미래계획을 힐러 주위에 딜러진들이 같이 있어가지고 서로가 서로한테 회복을 주고 데미지도 주고 데미지 증폭도 주는 효과가 됩니다 근데 이게 여기다가 조끼까지 쓴다 조끼가 데미지 증폭이 25% 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데미지 보너스가 15%에서 25% 증가가 돼요 그래서 조끼는 데미지 증폭이 그래서 조끼를 사용하는게 기본적으로 파티원의 전체 딜을 올려줘요 미래계획은 미래조끼를 사용한 미래계획 4세트를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고 두번째가 이제 bts 장갑 bts 장갑은 이제 특급 장갑이죠 요렇게 생긴 장갑인데 어 과충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과충전이라는 특수 효과가 있어요 보시면은 하이브를 기폭시키면 그러니까 하이브를 터트리면 과충전이 되고 이때 내가 본인이 스킬 등급이 6등급이면 이 과충전 효과가 모든 아군한테 적용이 돼요 근데 이제 과충전이라는게 정확히 뭐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우 자꾸 저거 넘어가냐 이렇게 아 이게 제가 그 채팅창을 보려고 하니까 아 채팅창입니다 메모장을 크려고 하니까 자꾸 저게 마우스가 움직여가지고 저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요렇게 만들어 놓고 넘기면 넘어가네 에헤이 알프스 공감 해결이랑 비교했을 때 자 일단 퀘스천이 나왔죠 퀘스천부터 일단 해결할게요 공감 해결이 공감 해결이랑 비교를 하면은 어... 이게 작동 방법이 달라요 공감 해결이는 퀘스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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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퀘스천을 줄 때 퀘스천은 퀘스천을 줄 때 퀘스천을 받았을 때 데미지 증가가가 되죠 근데 미래계획은 방어도가 최대면 데미지 증가해요 그러니까 공감 해결이는 상시 데미지 증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 체력이 만땅인 딜러가 체력이 100%인 딜러는 미래계획 15% 증가밖에 못 받아요 내 미래계획 조끼를 사용하게 되면은 25% 증가를 받을 수가 있죠 근데 내가 조끼를 안쓰고 공감 해결이를 썼다라고 하면은 어... 딜러가 기본으로 15% 증가했다가 데미지를 받으면 얘가 없어졌다가 힐을 받아야지 공감 해결이랑 같이 증폭이 돼요 그래서 상시 발동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운용법에서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감 해결이를 쓰겠다라고 하면요 힐러가 힐을 진짜 잘 줘야 돼요 근데 힐을 어떻게 잘 줘야 되냐면 힐을 계속 주는게 아니라 딜러가 피가 빠지면 힐을 주고 빠지면 힐을 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운용이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공감 해결이를 보통 어떨 때 쓰냐면 힐러가 두 명이 필요한 경우 한 명은 미래 조끼를 쓰고요 다른 한 명이 공감의 결의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철마 레이드에서 마지막 보스 모르소바를 할 때 왼쪽 오른쪽에 힐러를 두 명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한 명이 미래 조끼를 쓴다 그러면 다른 한 명은 공감 해결을 쓰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조금 운영할 때 좀 더 편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힐러가 한 명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미래 조끼를 쓰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어쨌든 미래 조끼를 쓰든 공감 해결을 쓰든 간에 칼 회복은 필요해요 회복을 계속 시켜주는 건 필요한데 회복을 시켰을 때 데미지 증폭은 조끼를 쓰는 게 더 좋다 그리고 회복을 안 딜러가 그냥 데미지가 딜러가 데미지를 안 받았다 그러면은 무조건 25%니까 그래서 초탄 데미지도 이게 좋고 나중에 증폭되는 데미지도 공감 해결이랑 같이 쓰는 것보다 조끼를 쓰는 게 더 좋고 그래서 조끼를 쓰는 게 운영하는 게 훨씬 편해요 만약에 공감 해결이 조끼를 쓰겠다고 하면은 요런 상황일 때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내가 공팟을 가거나 뭐 그냥 아는 사람들은 레이드 아니면 습격을 안다 하시면은 조끼 쓰세요 그게 좀 더 편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조끼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나오긴 하는데 이건 이제 빌드 구성을 좀 더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두번째가 이제 btsu 장갑 좀 이어서 얘기를 하면은 btsu 장갑 특급 장갑이죠 얘는 이제 특징이 과충전이라는 걸 할 수가 있고 과충전은 이제 하이브를 터뜨리면 작동이 됩니다 과충전이 뭐냐 이제 스킬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되거든요 요거는 지금 제가 스피드런용 빌드라서 스킬이 좀 다른 건데 스킬에 요 창에 들어가시게 되면요 잠시 메모장을 끄고 보도록 하죠 스킬을 선택하는 창에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 스킬 등급에 따라서 어떤 효과를 주는 지가 쭉 적혀 있어요 그래서 6등급일 때는 요렇게 되어 있는데 과충전을 했을 경우에는 요렇게 변한다 라는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충전일 때의 효과는 일반적인 상태의 효과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보게 돼요 btsu 장갑의 특징은 본인이 6티어 스킬 아 6등급 스킬 티어일 경우 과충전을 하면 파티원의 스킬도 과충전 효과를 본다 요게 이제 포인트죠 승주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내가 힐러가 과충전을 했을 때 딜러가 만약 방패를 들고 있다 라고 하면요 방패가 과충전 상태가 돼요 활성화 시 재생이 500% 그리고 방패 생명력이 250% 수납 시 재생이 40% 그리고 방패가 무적 상태가 돼요 약 과충전이 진행되고 있는 15초 동안 무적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여러가지 모든 스킬들의 과충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충전 상태를 공유할 수 있는 장갑이 btsu 장갑이에요 그래서 힐러는 어차피 힐아이브를 써야 되기 때문에 btsu 장갑을 사용해서 과충전을 전략적으로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과충전의 또 다른 효과는 스킬 쿨을 없애주는 스킬 쿨타임을 0으로 만들어 준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운영할 때 파티원이 소생 할부를 사용했다 소생 할부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쿨이 굉장히 길다는 거 쿨이 120초 120초보다 더욱인가 몇 초더라 소생 할부가 하여튼 소생 할부도 스킬 티어가 올라가야지 쿨이 짧아지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0티어 딜러들은 0티어잖아요 그러면은 소생 할부 보충 속도가 굉장히 낮아요 지금은 이게 6티어라서 15.8초인데 제가 만약에 딜러 빌드를 한다 라고 가정을 하고 소생 할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여기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보도록 할게요 밖에서 보면은 소생 할부 지속 보충 속도가 30초네요 그러면 파티원들이 이미 소생 할부를 사용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 힐러가 과충전을 돌려주면은 소생 할부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레이드나 습격을 하는 도중에 보스전이나 이런 데에서 파티원이 이미 죽어가지고 소생 할부를 한번 썼어 그러면 과충전을 돌려가지고 소생 할부 쿨을 다시 돌려주는 거에요 이런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과충전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BTS 장갑을 써서 그래서 이 두 가지 효과 파티원의 스킬도 과충전 효과를 보는 거랑 스킬 쿨타임을 영어로 만들어주는 거 이 두 가지 효과를 전략적으로 쓰는 게 이제 BTS 장갑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전에 미래계획 조끼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남은 부위는 가방이 됩니다 가방이 되는데 어디있지 힐러 이거는 스피드런용 힐러 빌드라서 조금 다르긴 하는데 원래 가방을 끼게 되면 저는 철저한 준비라는 가방을 사용했어요 가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철저한 준비 두 번째가 알프스라는 브랜드입니다 철저한 준비는 완벽한 기회주의를 달고 있는 거고요 알프스라는 브랜드에는 스킬 회복이 10%가 붙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특수효과를 기회주의를 넣을 거냐 아니면 안전장치? 맞나? 안전장치가 아닌데 뭐였더라 기회주의를 넣을 거냐 안전장치를 넣을 거냐 안전장치를 넣을 거냐 요렇게로 구분이 돼요 기회주의 같은 경우는 디버프 효과죠 그래서 완벽한 기회주의 같은 경우 받는 대상 데미지가 15%만큼 증가가 돼요 대신에 산탄총 또는 지정산소총을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힐러 빌드로 스콜피오를 사용하죠 스콜피오 쓰시면 스콜피오의 디버프 효과도 있죠 디버프 효과도 있고 거기에다가 철저한 준비 완벽한 기회주의의 디버프 효과까지 해가지고 받는 대상 데미지가 뻥튀기가 돼요 그래서 내가 힐이 충분하다라고 느껴진다면 적한테 디버프를 많이 넣어서 적이 더 빠르게 죽게끔 하는 게 또 좋죠 그래서 요즘에 메타는 철저한 준비를 쓰는 게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파밍 난이도가 높아요 철저한 준비는 제가 어디지 디라님 어서오세요 왜냐하면 철저한 준비가 주속성이 방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속성에 스킬 회복 스킬 가속을 붙여서 나와줘야 되는데 이 두 개가 모두 붙어야지만 주속성의 방어인 거를 전력으로 바꿀 수 있죠 근데 두 개가 안 붙어 나오면 못 바꿔요 그래서 얘가 파이밍 나이가 높기 때문에 두 번째 알프스라는 브랜드에다가 스킬 회복 10%가 이미 달려있고 여기에 기회주의를 다 쓰는 거예요 일반 기회주의는 받는 대상 데미지가 10%입니다 5%가 빠지지만 이걸 써도 괜찮아요 없으시면 괜찮습니다 일반 알프스에다 기회주의를 쓰셔도 돼요 그리고 내가 진짜 기회주의도 없다라고 하면 안정장치를 쓰시는 건데 안정장치는 스킬 회복이 100% 증가하는 거예요 대신에 최대 체력이 돼 그래서 어차피 힐을 계속 해줄 거면 안정장치를 줘가지고 스킬 회복, 힐을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거죠 옛날에는 기회주의가 버프를 먹기 전에는 안정장치를 많이 썼어요 지금은 기회주의가 버프를 먹었고 거기에다가 슬라이즈 헤머라는 또 제가 CC 빌드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네임드 사건이 있죠 네임드 산탄총이 있는데 네임드 산탄총 왼손잡이 때문에 기회주의를 많이 씁니다 기회주의를 많이 써요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무기가 되겠죠 무기는 스콜피오 필수고요 그 다음에 왼손잡이 강력히 추천합니다 강력히 추천해요 그래서 스콜피오는 기회주의랑 같이 해서 그냥 보스 딜링만 하면 돼요 그리고 왼손잡이를 쓴다 왼손잡이 역시 기회주의랑 같이 하는데 여기에다가 생존전론과 소위 수류탄 탄까지 해가지고 보스에게 딜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자 적에 보스가 있다고 해요 잠시 메모장을 끄고 보스가 저기 있죠 그러면은 소위 수류탄을 이렇게 던져요 대신에 왼손잡이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내 손에 왼손잡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저기 망치모양이 켜지죠 그 다음에 요걸로 때려줘요 기회주의가 켜지죠 그럼 총을 스콜피오로 바꾸고 때려줘요 그럼 스콜피오 디버프가 뜨죠 그럼 총을 바꾸고 또 수류탄 던져줘요 그리고 총을 계속 때리고 있어 그럼 기회주의가 뜨고 슬레재머가 뜨고 난 총 바꾸고 스콜피오 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좀 바쁘긴 해요 손이 좀 바쁘긴 하지만 이거를 해줄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보스한테 딜이 얼마나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가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철저한 준비가 15%죠 받는대상 데미지 그리고 왼손잡이가 받는대상 데미지가 40%입니다 메모장을 다시 켜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왼손잡이가 받는대상 데미지 40% 에다가 기회주의가 15%고 생존전문가가 또 10%였나? 잠시만요 생존전문가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생존전문가가 소위 수류탄이 상태이상 효과이기 때문에 상태이상에 걸린 대상에 대해서 받는 데미지 증가가 있거든요 생존전문가 10% 그럼요 그러면 생존전문가가 10%죠 요거 다 더하면 몇이냐 40에 50에 65% 65% 데미지 증폭이 돼요 그러면은 내가 딜러의 딜러의 데미지가 100만 데미지가 100만 데미지가 나온다고 쳐요 100만이 떠요 그럼 얘가 165만이 되는거죠 힐러의 역할 하나만으로 100만 데미지가 165만이 돼요 힐러의 역할 하나만으로 100만 데미지가 165만이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내는지를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 스피드런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우러보로스로 보스 헤드차를 때리는데 200 한 20만에서 240만 정도가 나와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어 어떻게 그렇게 데미지가 나오냐 난 잘해봤자 120만 정도밖에 안 나온다 요런 디버프 효과들이 들어가기 때문이요 그래서 힐러를 잘하는 힐러들은 이 이 디버프 효과들을 다 붙여가지고 주는거죠 그래서 힐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분분이기도 해요 단순히 딜러가 딜만 잘한다고 또 쉽게 클리어가 되는거는 아니긴 하죠 보면 이 정도 되면은 얼추 거의 말을 다 한거 같은데 어 스킬은 스킬로 넘어가면은 왼손잡이는 하변산 기회주는 고변산 단순히 65 변산 다를 수 있어요 어 다를 수 있는데 그냥 쉽게 보면 저 정도 값은 올라가긴 하죠 음 음 아무튼 쉽게 보면은 저렇게 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 예측 추치 어 근데 이것보다 더 나올 수 있어요 고변산 스킬로 넘어가게 되면은 힐 하이브랑 힐 발사기 이렇게 두개 기본으로 써주시면 되구요 힐 하이브는 이제 과충전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네 운영은 내가 기본적으로는 힐 하이브를 깔고 어 총으로 기회 왼손잡이와 스콜피오로 디버프를 넣어 주다가 과충전을 하면 힐 발사기를 연속으로 딜러 주위에 깔아서 중첩 힐을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힐 하이브는 쿨이 돕니다 한 20에서 25개 차면 하이브 깔면 돼요 어떤 느낌 아 그리고 이거 또 하나 팁 이거는 팁이에요 과충전 빨리 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스킬을 이렇게 놓고서 하이브를 부신다고 하면은 하면은 지금 제가 Q에다가 하이브를 놨죠 그럼 Q를 꾹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터지게 되잖아요 과충전이 돌아오죠 보통은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요거 말고 어 설정에 가시면요 단축키 지정에 그 어딨니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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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Q 스킬만 꾹 누르면 약 1.5초에서 2초가 걸리는데 즉시 사용 키를 같이 사용하면 바로 터뜨릴 수 있습니다 0.1 몇초 걸릴거에요 그래서 어떤 팁이냐 이제 설정에 단축키에 들어가서 요원 스킬 즉시 사용 키를 쓰시면요 진짜 원하는 타이밍 때 언제든지 편하게 과충전을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좀 익숙해지시면 좋습니다 요거 좀 쓰시는게 좋아요 요정도로 얘기를 하면은 얼추 빌드랑 운영 정도는 얘기가 된거 같아요 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건 아니지 그 아까 질문 내용 있죠 요거 공감의 결의랑 비교하는 내용 그 공감의 결의에 딜 올라가는 것보다 이 스콜피오 철저한 준비라는 가방을 써가지고 요 스콜피오나 왼손잡이 스콜피오 왼손잡이 소위수류탄으로 요 디버프를 넣는 데미지 값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어차피 힐은 하이브나 하이브나 어떤 힐 발사기로 힐을 줘서 25% 증폭을 주게끔 하면은 이 값을 다 합쳤을 때 더 높은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보스한테 그래서 요즘 추세는 공감의 결의 조끼를 쓰는 것보다 미래계획 조끼를 쓰고 완벽한 기회주의 철저한 준비라는 네임드 가방을 사용해서 저한테 왼손잡이와 함께 디버프까지 주는 것 요게 현재 힐러 빌드의 메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할게요 자 힐러 빌드 정리 첫번째 전문화는 생존 전문가 두번째 빌드 구성은 미래계획 4세트 조끼포함 그 다음에 btsu 장갑 세번째는 철저한 준비 네임드 가방이죠 또는 알프스 브랜드죠 그 다음에 여기에 기회주의 나 저는 기회주의 추천드리긴 해요 안전장치도 있긴 하긴 하지만 웬만하면 기회주의로 가셔서 디버프를 넣는 연습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기는 스콜피오 필수구요 왼손잡이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왼손잡이로 디버프를 넣어줬을 때 보스의 딜링이 딜량이 확 올라오기 때문에 진짜 이것만큼 좋은 서포팅용 샷건은 없을거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네번째 스킬은 힐 하이브 그 다음에 힐 발사기 이렇게 두가지 써주시면 돼요 어 어 왜 왜 올라가다 봐라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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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습할 것은 음 기회주의와 왼손잡이 기버프 넣는 방법 연습하기 숙달 해주면 아주 좋다 이렇게 하고 힐러 빌드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힐러 빌드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따로 없으시면은 어 이걸로 일단 마무리는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녹화 끝 끝 감사합니다 끝 감사합니다 1 2 2